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 윤동연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각 종교에서 말하는 사후세계도 있고, 이 사후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는 왜 만들어진 것일까요?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 예일대 철학 교수인 셀리 케이건이 대학에서 진행한 강의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여 2012년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죽음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사후의 삶, 영생, 자살이라는 죽음과 관련된 작은 주제들과 인간, 가치, 행복과 같은 주제들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죽음은 삶의 끝을 말한다. 사후의 삶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은 삶이 끝난 후에도 삶은 존재하는가? 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대답은 자명하다. 당연히 아니오다. 라고 말하면서 사후세계는 자기 모순적 질문이자 착각이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책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죽음을 생각해 보기 전에 인간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소개합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분리된다는 이월론가, 인간은 물리적 존재이며 육체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물리주의입니다. 이 책은 인간이라는 존재와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 약 500쪽이 넘는 전체 쪽수 중 절반이 넘는 양을 사용합니다. 영혼이 존재하는 위치, 영혼에 대한 감각, 그 밖에도 임사체험, 강령술, 정체성, 의식,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과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다음에는 삶과 주제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언젠가 죽는다, 같이 죽는다와 같은 죽음에 대한 인식, 죽음은 나쁜가와 같은 죽음에 대한 성격, 죽음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등 그런 죽음에 대한 태도를 생각하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죽음을 감수할 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카르트, 플라톤과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또 에피크로스, 루크레티우스 같은 여러 철학자들의 주장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을까 입니다. 책에서는 미국의 철학자 이나겐이 말한 예시가 나옵니다. 한 아이가 집에 있는 장난감 블록으로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잠에 든 뒤, 그 아이의 가족 중 한 사람이 그 탑을 실수로 무너뜨려서 그 탑을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 아이는 어제 자신이 쌓아 올린 탑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쌓은 블록과 그것을 부수고 다시 쌓은 블록은 같을까요? 저자는 이 질문이 형의상학적이라며 답을 피했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다르다고 생각하면 이월론자고, 같다고 생각하면 물리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두 블록이 같다면 왜 같은지, 다르다면 왜 다를까요? 그 블록이 우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고 몸과 정신이 다친 채로 집에 돌아온 나와, 자고 일어나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시 출근하는 오늘의 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영혼이기 때문에, 같은 육체이기 때문에, 같은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기억을 가졌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같음이 정말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같은 방식으로 천년 뒤에 나는 지금의 나와 같을까라고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꼭 천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육체도 썼고, 기억도 잃고, 성격도 바뀐 천년 뒤에 나는 지금의 나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또 달리 생각해 볼 것들 중 하나는 죽음에 대한 루크레티우스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나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이것을 박탈이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루크레티우스는 죽음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죽음이 나쁜 것이라면, 태어나기 전의 시간에 대해서도 우울하게 생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대해서만 두려워하고, 태어나기 이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죽은 이후와 태어나기 이전, 내가 없던 과거와 내가 없을 미래, 각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갖고 있지 않다가 갖게 되는 것, 갖고 있다가 가질 수 없게 되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하고, 왜 그것이 더 중요한 걸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자는 좋은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인생 전체의 모양이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래프는 어떤 모양인가요? 인생 전체의 모양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나요?